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재인의 유럽 순방을 놓고 여러가지 잡음 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사진 찍으면서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삭제하고 편집한 것이나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의장대 사회를 할 때 직접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한 것이나 그리고 오스트리아 방문하면서 독일 국기를 집어넣었던 것 이런저런 것들 보면 여러가지 지금 정권 말기라서 그런지 곳곳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염세가 정교하지 못하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탁현민 청와대의 의전비서관이 문통에 유럽 3개국 순방 암호명 그리고 공군 1호기 내부에서 문통이 회의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호명도 외교 관련 정보가 공식 발표가 아닌 공식 청와대 공식 발표가 아닌 참모 개인의 계정을 통해서 참모 개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알려진 것도 지금 탁 비서관이 대통령 숭방 홍보를 위해서 국가 기밀을 함부로 알렸다 노출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탁현민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 행사 명은 콘서트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콘서트 자체가 암호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 참모가 자세인의 SNS 계장에 순방 암호명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순방 암호명은 대통령 해외 방문의 목적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성지를 알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이라면 영국의 G7과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하는 그거구나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콘서트 준비 잘 돼가 콘서트 차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행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암호명이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서 3급 국가기밀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은 비밀의 작성, 분류 또는 취급, 유통, 그리고 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행성지가 또는 안보가 보안상에 노출이 되면 말하자면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이동이 어디라는 거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도청이나 감청할 경우에 콘서트다 이러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몇 시에 어디 도착하고 몇 시에 어디 도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게 G7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 몇 시에 도착한다 굳이 대통령 이름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VIP가 도착하는 시간이구나 추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탁 비서관은 암호명에 대해서 의미 없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미 없이 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순방의 경우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다자회의인 만큼 조화를 강조하는 콘서트가 최종 암호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합의 뜻을 담은 무지개 레인보라고 합니다 무지개와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을 고려해서 시계타업 이것도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명을 암호명을 콘서트라고 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무지개 또는 시계탑 이것도 후보군에 올랐는데 최종적으로는 콘서트로 정했다는 겁니다 시계탑은 영국의 큰 시계탑이 있죠 빅뱅이라고 그런가요? 빅뱅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개 정해지는데 그 중에 콘서트로 정했고 그래서 3급 비밀에 걸맞게 순방의 특성이나 의미를 담은 암호가 논의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신에 유럽 순방이 끝났고 또 예진에도 암호명이 사후에 공개된 바가 있어서 그래서 탁 비서관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탁 현미는 암호명은 순방 내용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전 정부도 암호명 공개는 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가 직접 이를 개인의 SNS 계정에 올린 것은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이고 아무리 욕먹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인데 이렇게 행사하는데 그걸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탁 현민도 지금 임기 마련이라서 그런지 군기가 싹 빠져 있고 지금 뭔가 긴장도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 독일 국기를 SNS 계정에 올린 거나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사진을 지우고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 가운데 오게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있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했던 것 이게 다 지금 얼 빠진 사람들의 이런 공직 기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탁 현민이가 공개한 1호기 내부 모습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문통이 이번 전용기 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호성 정책실장과 회의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기 내부 구조는 보완사항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탁 현민이가 자기 SNS에서 지금 문통이 거기서 회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올리고 놓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비행기나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면 이게 1호기 지금 말하자면 문통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위치가 보입니다 밖에서 만약에 공격하려고 하면 아 저기가 위치를 보면 오른쪽 또는 왼쪽 운전석 또는 항공기 기장석 바로 뒤에구나 이렇게 만약에 추측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비행기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이런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탁 현민은 지금 대통령 위치까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저 1호기를 타고 갈 때도 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장하겠구나 하는 걸 추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이게 탁 현민의 SNS 계정에 전인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위에 탁 현민이 해놓고 밑에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탁 현민은 대통령 일정을 마치 자기 개인의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와 함께 잘 볼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2017년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1호기 내부 사진을 그것도 공식 SNS 계정입니다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가 보안을 이유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가급적 1호기 내부 구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 현민은 1호기 사진도 보안 검토상 보안 요소가 없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사진에도 보안 요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탁 현민은 의전 담당이지 보안 담당은 아닙니다 보안은 보면 비행기에 지금 대통령이 위치하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앉고 양옆에 국가안보실장 또는 외교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다음 일정을 가더라도 그 자리가 대통령 자리라는 걸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면 앞으로 그 자리를 완전히 다시 뜯어가지고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앉아야만 그래서 이 보안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탁 현민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이나 암호명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SNS 계정에 올려버린 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청와대가 군기가 빠져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정권 말이라고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부터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져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